이사장님 질문이 있습니다. 2022년 여름 미국 주식을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애플을 매수했습니다. 애플을 매도 언제쯤 좋을까요? 2022년 여름쯤이니까요. 100주 매수했는데 매수할기는 뭐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시점까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 2022년 여름이면 얼마입니까 주가가? 쌀 때 샀네요. 제일 쌀 때. 130 아닌가? 2022년 여름이니까. 140대. 여기네. 여기네. 여름이면 여긴가? 여기도 고점이 있네. 고점이 있네. 올라온 게. 아니요. 그 앞에 준이니까. 메이준. 여기니까 한 150 정도. 조금 이긴 해. 150이라고 생각하면 한 20% 정도? 많이 하면 20%? 한 15에서 20% 정도 수익이 난 건데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. 시점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. 그렇죠, 이사님? 언제쯤 매도가. 매도 언제쯤 좋을까요? 매도 언제쯤은 시점을 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모르죠. 지금 모릅니다. 지금은 모르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아마 질문하신 분이 최근에 주가가 쭉 빠지다가 반등하니까 좀 빨리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지 않는가 싶은데 실적이 임박하면 절대 미리 파지 마시고 보세요.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게 정답이고 앞으로 미국 갈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할 수 없이. 할 수 없어요. 그냥. 근데 뭐 반반이니까. 모르는 거니까. 근데 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실적이 워낙 밟혀지는 주가 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아요. 제가 보면. 어차피 EPS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아마 잘 되면 저한테 커피 한테 사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팔지 말라고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. 이사님 똑같이 팔지 말라는 조언이죠? 그렇죠? 언제쯤이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아시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. 그냥 솔직히 이제 어떤 그 6월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.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. 백주라고 하시니까. 백주면 꽤 큰 금액이에요 지금. 지금 기준에서는. 어쨌든. 2만 불이 안 되죠. 아... 전 그냥 그 6월에 6월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. 실적보다는. 상후에 어쨌든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잖아요. 더 올라가. 지금에 있어서 200이 가든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AI에 대한 그 판단을 6월에 나오는 거 보고 할 건데 되게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앞서도 제가 그랬잖아요. 그렇게 돈이 아까웠냐. 약간 비관적인긴 하거든요. 주식이 좀 보유자인데. 늦었어요.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. 처음 첫 한 걸음이 늦으면 그 끝은 뭐 수백 수천 미터씩 차이가 나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 6월에 6월에 보고 그냥 하겠죠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. 세계 개발주의 보자는 말씀 있잖아요. 그렇죠? 그거 보고 전략이 제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해서 결정을 하겠죠. 자 그리고 적금 만기에서 1200 정도 있습니다. 적금 만기. 오랜만에. 적금 만기인데 주식 사려고? 종목 투자, 배당주 투자, 지수 ETF 투자 어떤 게 DTF 좋죠. 아주 소중한 돈인 거죠? 적금 만기한 거 종목 투자로 바로 가면 지수 ETF 하면 나스닥 100, 스파이 중 어떤 게 좋은지 아니면 반반? 그래도 나쁘지 않는데 투자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나이가 있으시면 일단 스파가 좋고 젊은 분들은 좀 더 탁탁 튀는 맛은 저기 있으니까 나스닥 팩트 좋은데 스파이가 좋죠. 스파이가? 무난하죠. 그렇죠?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스파이 가기를 권합니다. 스파이를. 제가 이번 주 제가 이제 중간 이번 주 중에도 유튜브 출연이 많은데 그 주제에 저기 뭐죠? 무슨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얘기할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팔지 않은 주식은 보이는 수익은 다 그게 다 허상이에요. 허상. 엄청 먹고 하잖아요. 근데 팔기 전까지는 허상이고 계속 움직이는 숫자에 자기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장기로 가게 되면 아무리 그냥 뭘 갖고 오든 간에 S&P에 이익이 싶어요. 가장 좋은 게 그거라고 보고 그걸 갖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? NVIDIA도 투자한 거고 다 한 거기 때문에 스파이가 제일 좋아 보인다. 특히 1200 정도의 망글 샀으면 그게 제일 좋아 보이고 혹시라도 조금 하다가 실력이 붙으면 그때 이제 조금 더 뭐 나스닥 100 ETF도 좋아 보이고 하는 거 하는 거 어떨까 조언 드립니다. 이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더욱이 제가 적금 만기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종목 투자를 하라고 좀 못하죠. 그거는 할 수 없이 S파이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. 치폴레하고 쉐이크쉐이 어느 게 나을까요? 치폴레는 불타기 쉐이크쉐이은 물타기 그렇죠. 쉐이크쉐이은 최근에 재미없죠? 재미없다기보다는 그냥 최근에 뭐 그래도 그냥 다시 원점 왔다는 거 정도? 그런 게 다죠. 어떻습니까? 치폴레는 워낙 뛰어난 기업이니까 더 말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치폴레는요. 혹시 맞는지만 좀 누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현지에서는 그냥 한국에서 얘기하는 그냥 짜장면 먹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? 그냥 큰아이 가는 가장 많이 가는 그런 만만하게 가는 그냥 외식 그런 정도 레스토랑 분류가 된다 하는데 혹시 맞습니까? 그래서 많이 가는 거고 쉐이크쉐이은 좀 뭐가 특징일까요? 쉐이크쉐이은? 특징 없습니까? 그냥 특징은 저거 버거 더하기 밀크쉐이 같이 먹는 거? 이게 한 조합이잖아요. 한 생의 조합. 그렇죠? 밀크쉐이크랑? 그러니까 이게 뭐 뭐랄까요? 어려운데 이건? 딱 처음에 처음에만 처음만 신기하지 뭐 거기서 거기서 한국도 지금도 줄을 쓰나? 예전에는 막 줄을 쓰고 있는데 어디 줄 서요? 가면 자리가 널널한데 널널합니까? 홍대가 널널합니까? 근데 맛이 혹시 미국에서 먹던 맛인지 모르겠어요. 기억이 잘 안 나요. 그냥 거기서 그 맛이에요. 치즈가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서부에 있는 인안아웃이나 파이브가 다 가봤거든요. 혼자 여행 가면 먹을 데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끼는 햄버거로 다 때우고 때우잖아요.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인안아웃 다 다 먹으면 아닌데 그것만 뭐 그러다가 여러 번 먹으니까 똑같아요. 인안아웃이 그래도 인안아웃이 좀 더 평가를 더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그건 그런데 그래도 뭐 그걸 가끔 먹어야 되는데 여행하면서 계속 먹으니까 아우 막 질리더라고요. 하여튼 둘 중에 고르라면 최근에 치플레가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미국에 스페인시키가 남비계가 너무 많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죠. 주가가 안 빠지는 것도 저소득층도 가서 먹는다면서요. 비싸도. 그쪽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? 저소득층 남비계 워낙 뛰어나니까 수천 따라 넘었죠. 남비계가 많아서 그 수요에다가 기본 수요에다가 계속 가는 수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참고로 치플레는요. 조만간 1대 50으로 또 분야까지 하죠. 그게 있고 언제인지 모르겠네. 갑자기 기억 안 되네. 언제 하죠. 언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낙 안정적으로 올라가니까 치플레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쉑쉑은요. 한 가지 좀 이렇게 기대할 만한 게 얼마 전에 CEO가 바뀌었어요. CEO가 새로 임명되는데 그분이 팟바존스에서 일하던 분입니다. 그래서 조금씩 관련 쉑쉑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주가를 움직일 만한 게 있어서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쉑쉑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좀 보물가 이런 상황에서는 쭉쭉 갈 만한 경우가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쉑쉑 아까 얘기했지만 버거 더하기 밀크쉑크가 하나 먹으려면 한 2, 3만 원 들죠? 3만 원까지 드나? 3만 원까지요. 3만 원까지 안 드나? 안 됩니까? 2만 원 넘지 2만 원은? 요즘 물론 미국에서는 얼마나 한국도 거의 2만 원 가까이 근처까지 가죠. 네. 그래서 뭐 그렇게 좀 2만 원까지 둘이 먹으니까 거의 3만 후반 때 나오던데. 네. 그래서 참고하시고 일단 치폴레가 훨씬 한 몇 배는 더 좋아 보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큰 기업이니까 백인들이 더 많이 간대요. 치폴레. 치폴레를요? 오 그렇습니까? 그런 것 때문에 저소득층 이야기하니까 네. 네. 이 schoolیں 2만 원쾌한 토마토 또 한 번 하면서 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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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